안녕하세요. 톡톡톡 실용의료의 이성철입니다.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증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이번 시간 아플 때 병원 혹은 약국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どうなさいましたか? 배가 아파요.お腹が痛いです. 언제부터 아프셨어요?いつから痛いんですか? 어제 점심 먹은 이후부터요.昨日のお湯を食べたからです.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라는 표현인데요.どうなさいましたか? 라고 이렇게 문장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실どうなさいましたか? 하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가 아프세요?는 사실 직역을 하면 도코가痛いですか? 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병원에 무슨 일로 왔는지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표현이 의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덜한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도코가痛いですか? 보다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どうなさいましたか? 를 더 자연스럽게 의사들이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배가 아파요.お腹が痛いです. 네, onaka는요. 배를 말하고요. itaides는 아픕니다. 라는 뜻인데요. 살면서 배만 아프라는 보장은 없죠. 머리, 가슴, 배, 다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머리는 atama 라고 하고요. 가슴은 문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는 말씀드렸던 대로 onaka고요. 다리는 ashi 라고 하는데요. 그럼 다리가 아파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ashi 가 itaide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이스까라 이따임데스까? 네, 이스까라 하면요. 언제부터 이고요. 이따임데스까? 하면은 아프셨어요. 이제 음음문이 됐는데요. 일본어는 뒤에 까 를 붙이면 음음문이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아팠다거나 그저께부터 아팠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리면 그제부터 아팠다 할 때 그제는요. 오토토이라고 하고요. 어제는 키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쿄우고요. 내일은 아시타, 모레는 아사때라고 하니까요. 필요한 순간에 따라서 이스까라라는 어떤 이스까라로 시작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마지막 표현은요. 어제 점심 먹은 이후부터예요. 라는 표현인데요. 키노우노 오히로 타벳데까라데스 라고 합니다. 키노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고요. 오히로는 점심입니다. 타벳데까라데스 하면 먹고 나서부터 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보시면 우리는 어제 점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어는 지금 안에 노우를 써가지고 어제의 점심이 됐어요. 우리말에 의에 표현하는 그 조사가 노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 의를 잘 안 쓰는 게 좋은 문장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지만 일본어는 노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하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도우 나사에 마시다가? 배가 아파요. 온아까가 이따이데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이츠까라 이따이데스까? 어제 점심 먹은 이후부터요. 키노우 노 오히로 타벳데까라데스. 약을 처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부작용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려면요. 후쿠사유와 아리마센까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야상 마타네. 미야상 마타네. 미야상 마타네.